안녕하십니까 다혜진영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그 부분은 우리 이제 알 것 같다면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우리 이제 알 것 같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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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, 사랑해요 날이 돌아와서 사라 고마워요, 행복합니다 아멘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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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나의 영혼 아멘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있는가요 왜 이리 있는가요 감사합니다